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은 선수들에게 최대의 딜레마다라고 밝혔다. 10일 방송된 SBS 예능 써클하우스에서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무한 경쟁사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11. 스피드 스케이팅 정재원 선수는 2등 안개 분하기도 하고 일단 진건 진거다.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에 놓치면 4년을 기다려야 해서 결과가 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12. 이어 쇼트트랙 이유빈 선수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이다 라고 동의하며 졌지만 잘 싸웠다고들 하는데 지기 위해 싸우진 않지 않냐. 12. 메달은 저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 심리와도 같다. 이 시합을 위해 어떤 고통을 참아냈고 노력을 했는지 메달을 가져와야 느껴진다고 밝혔다. 13. 이를 듣던 쇼트트랙 곽윤기 선수는 저 짤사가 운동선수들에게 최대의 딜레마다라고 덧붙였다. 14. 이에 온영 박사는 국민들이 모든 결과에 대한 부담을 선수 탓하는 경향이 있다며 나가서 최선을 다해준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모든 걸 해준 거다고 말했다. 14. 이어 선수들 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다. 15. 윤더서 자일대까지 경쟁사회에 있다 보니라고 덧붙였다. 황남경 기자, 하트커리어엣치메일.com